이 빨갱이들아! 미친 빨갱이들 왜이리 쎕입니까? 안된다 이놈들아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의 도군도굴 왈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 좀비 아이오 이 게임은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으면 되는 아이오 게임이에요 누가 더 많은 좀비를 막았냐에 따라서 랭킹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구요 아이오 전문 게이머로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죠? 이거 상당히 레이 걸리는데? 자 여기서 일단은 캐 보도록 합시다 무모 아이오와 치 인터페이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올라가는 점수를 보면은 좀비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왜 안 움직여! 엄청난데 랭이? 이 게임이 뭐라고! 이런 조잡한 그래픽에 엄청난 랭이라니 슬슬 저도 이제 좀비를 사냥해볼까요? 재료가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여기다 설치를 하고 에로우타워 캐논타워 여러가지 있는걸 보아서는 막는거네요 말그대로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번 설치해볼까요? 화살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온다 온다 좀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 좀비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와 이래서 랭이 걸리는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와 골드가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어디보자 구매할 수 있는게 있네요 보우 보음 뭐 이런거 있는데 이걸로 한번 구입해봅시다 뭐 더 많이 캘 수 있게 됐어 오케이 나이스 지금으로선 좀 많이 불안하죠 벽을 좀 만들어 둡시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? 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아 좀 모아놔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진 뚫기는 역부족이에요 얘들 제가 좀 강하거든요 좀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태명 와봐라 좀비 아이오 게임이지 그냥 디펜스 게임인데요 좀비 아이오 라기보다는 디펜스 게임이야 그냥 와 뭐야 이거 얘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 이건 좀 위험한데 야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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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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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얘들아 좀비들아 야 너무너무 야빴다 얘들 얘들 너무 야빴다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였나 아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거구나 나 이제 알았잖아 슬슬 밤이 오기 시작했어 꿇이 마 이놈들아 와 이놈들아 와 좀비들 미친듯이 밀려오는거 보이시죠 아 아 안 돼 아 아이고 금강 부서진다 이놈들아 살려줘 미친 스컬지 자식들아 미친놈들아 아 одну 죽었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기차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웨이브는 지금 옵니다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더 한번 해볼까? 자 골드의 수집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었죠 골드가 40이 느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다운을 수집할 때는 일단 겹쳐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슬슬 밤이 찾아오고 있군요 세이프티 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웨이브 7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다 시켜놨으니까요 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력한 타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자자자 올테면 와봐라 어 슬슬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벽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오지 마라 이놈들아 형 많이 강해졌다 예전의 형이 아니에요 올테면 와봐라 나의 강해진 함정 타워들로 인해 니들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걱정마 니들의 뼈는 호수에다 뿌려줄게 어 저 어느새 3이네요 웨이브를 잘 버텼다는 뜻이겠죠 어 부서질 때마다 업그레이드 막았나? 막았다고 해줘 막았다 막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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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막았다 얘들아 완벽한 쉘터를 만들어야 된다 어? 좀비 왕이 와도 못 들을 정도로 잘 막아둬야 됩니다 내 파티에 들어오고 싶다면 공무를 바쳐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어느덧 2위입니다 1위 한번 찍고 내려오자 1위라는 공기 좀 맞고 내려와도기 좀 괜찮잖아 언제까지 2위일 순 없어 나에게 칠리쿵 깔아내라는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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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작은 좀비까지 왔어 야 문 부서져요 문 부서져 업그레이드 시켜 업그레이드 골드로 업그레이드 시켜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얘들아 얘들아 야 강력하다 강력해 애들 야 문 더 세워두길 잘했다 야 문 그냥 하나만 세워뒀으면 다 뚫렸어요 야 이 처참한 풍경 미쳤다 와 이 작은 것들은 뭐냐 야 미친놈들아 야 미친 좀비들이야 그만와 제발 그만와 와 진짜 개노가다 야 이거 아 손가락 너무 아파 업그레이드 니들은 놀지 말고 일해 아니 세우면 뭐합니까 바로 뚫어버리는데 이놈들이 진짜 아이 미치겠네 잘 막아라 이놈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는데 내가 세금도 많이 못 내놨는데 니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단 말이다 이놈들아 잘 막아 내 금강 부서지는 순간 니들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릴거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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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와 이제 여기까지 왔다 30라운드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2위 1위는 도저히 못떨어졌겠어요 미치겠네 이거 어휴 얘들이 부수면 수복하고 부수면 수복하고 이것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자 돌아버리겠습니다 야 근데 얘들 진짜 강해졌어요 야 미친 좀비들입니다 미친 좀비들 아주 강력한 좀비들 내 집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야 다른 곳으로 와라 렉도 장난아니고 아 어디까지 해야돼 이거 또 수복하고 미치겠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됩니다 언제까지 백만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백만 돌파합니다 백만은 공기가 그렇게 다르진 않네 어 이거 잘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잘 만들었어 완전 철의 요새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야 건강 업그레이드 야 10만을 도달해야돼? 다음은 10만 골드야? 미쳐버리겠네 와 이제 빨간 좀비에요 여러분들 미친 빨간 좀비라니 뭐야 빨간 좀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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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업그레이드 하자 이것들 상당히 위험한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잘 막아야돼 돈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했어 야 이놈들아 야야야야 천천히 뚫어 아이 미친 야야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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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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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부수기 시작했네 돌아버리겠네 돈은 슬슬 부족해지는데 얘들은 뚫어버리네 여러분 미치겠어요 돈이 없어요 슬슬 돈이 없다고 야야야야 다시 생각해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와 아이 미친 아유 잠깐만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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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이 일없어 와 겁나 뚫어버리네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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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부수면 안돼 내가 어떻게 해도 만들건데 이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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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지마라 와 빨간색 미친놈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야 이 빨갱이들아 미친 빨갱이들 왜이리 쎅니까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 뭐야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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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안돼 안돼 뚫으면 안돼 야야야야야 미치겠다 야 겁나 뚫렸어 굉장히 강한 미친놈들이야 너무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 아 여러분 그거 안돼 뚫릴 것 같아요 개통 다닐 것 같아요 이 빨갱이들 앞에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아 아 미치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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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진정해 미친놈들아 진정해 아 안돼 안돼 와 미쳤다 미쳤다 미친놈들이다 광전사다 야 미친듯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야 파란색 벽은 안된다 이거 오리아리콘으로 만든 건데 이거 안된다 미친놈들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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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이 놈들아 융자 30년이 걸려있는 집들이 안돼 부서지기 시작했어 미친놈들아 야 파티 들어와 얘들아 파티 들어오면 뭐하니 얘들아 그래도 잘 노우고 있다 아이야 잘하고 있다 폭탄 날려 폭탄 날려 야야야야 내가 죽게 생겼어 오우 대우 3시간에 걸쳐서 한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145,924점을 남겨두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애같은 녀석들 그래서 39웨이브는 버텼어 아 40웨이브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일방 죽을거면 40웨이브에 죽지 아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좀비 아이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쇼 렉이 걸리는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디펜스 게임이었어요 와이오 시리즈와는 다르게 디펜스 게임이 중점적으로 된게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시면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와일드폰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